안녕하십니까 수험생이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전력공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번호 21번 제2과목이죠 자 150kV와 단상변압기 3대를 델타 델타 결선으로 사용하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났다 여러분 델타 델타 결선의 장점이 뭐예요 그쵸 한 대 고장시 연속해서 vv결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아주 기본 중에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험에서 꼭 맞춰주세요 라고 내는 문제겠죠 자 약 몇 kV 부하까지 걸 수가 있겠는가 자 그러면은 우리 v결선 시 출력과는 공식 pv는 루트 3에 곱하기 p1이 되겠죠 자 여기서 p1은 어떤 거였어요 그쵸 이 p1이란 것은 단상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상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보면 얼마라고 돼 있어요 150kV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곱한대요 그쵸 150을 곱해보시면 얼마가 나오겠죠 자 직접 여러분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은 아마 260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자 22번 송정계통의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어우 여러분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즉 안정도 향상 대책에 관한 시험 문제네요 이 안정도 향상 대책도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수업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안정도 향상 대책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안정도 향상 대책 자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액턴스를 작게 하고 두 번째 전압변동은 어떻게 할까요 전압변동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통해주는 충격이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쵸 완화시켜줘야겠죠 경감시켜줘야 된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개통의 스테이빌리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안정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크게 이 세 가지다 그러면은 리액턴스를 낮추는 방법이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가 있고 전압변동을 낮추는 방법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개통해주는 충격을 경감하는 대책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관연도 기출문제 풀이니까요 아주 좀 빠르게 간단하게만 여러분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리액턴스를 저감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쵸 발전기나 변압계 리액턴스 발전기나 변압계 리액턴스를 낮추는 거죠 낮추는 방법이 있겠다더라 자 또는 리액턴스를 낮춘다 일반적인 리액턴스라면 유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도성 리액턴스를 낮춘다 이 얘기인데 그럼 유도성 리액턴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대인 용량성 리액턴스를 투입시키면 되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직렬 콘데서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투입하게 되면 리액턴스를 저감하는 방법이 된다더라 라는 거죠 자 여러가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는 복도체를 사용한다든지 복도체 또는 뭐 다도체 또는 뭐 회선수를 증가시키는 거야 2회선 또는 뭐 3회선 이렇게 되면 임피런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병렬 회로가 되기 때문에 전체 임피런스의 값은 줄게 되어 있죠 그럼 리액턴스 값도 줄게 되어 있다더라 자 전압변동을 저감하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중간조상기 방식이 있겠죠 중간조상 방식 중간조상 방식을 채택한다더라 자 또 개통해주는 충격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중성점 접지 방식을 채택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또 뭐가 있죠 고속차단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겠죠 이랬든 저랬든 안정도에 대한 논점 상당히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아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하고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전압변동을 작게 한다 그쵸 좋은 말이죠 자 제동저항기를 설치한다 자 이것도 좋은 말이죠 제동저항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쵸 전기기기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은 전기기기 설비기준 회로이론 전자학역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로 이 한 과목에서 두루두루 사용하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자 직렬 리액턴스를 크게 한다 여러분 리액턴스는 크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그쵸 리액턴스는 크게 하면 안 되죠 작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중간 조상기 방식을 채용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물론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언급을 해볼게요 직렬 리액턴스를 크게 한다 이거 틀렸다고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하게 작게 한다라고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에서 혹시 안정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단락비라는 말이 나오죠 단락비 그럼 단락비는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큰 게 좋냐 작은 게 좋냐예요 그쵸 단락비는 클수록 여러분 안정도가 좋아지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이 단락비는 또 어디서 배워요 그쵸 전기기기 시간에 엄청나게 배우죠 그 단락비가 전력공항에서는 바로 개통의 안정도를 여러분 증진시키는 방법이 된다 즉 단락비가 크게 만들면 된다 단락비가 쉽게 말하면 임피던스의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단락비가 크다라는 것은 리액턴스는 작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22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간 전력량 블라블라 이거 연간 최대 전력이 얼마 얼마인 W인 연부하율을 구하라 자 그러면은 우리 연부하율 아 여러분 연부하율의 키워드는 뭐예요 그쵸 연과 그 다음에 부하율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연은 뭐예요 바로 1년을 얘기하는 거죠 자 1년은 여러분 몇 시간입니까 8,760시간이죠 자 그럼 부하율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죠 자 부하율은 이렇게 구했었죠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을 우리가 부하율이라고 했어 그럼 연부하율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자 분모 똑같고 자 최대 전력분의 자 이 평균 전력은 어떻게 구해질까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연간 연 연간 동안에 사용한 연간 사용 전력량이 있을 거예요 그 연간 사용 전력량을 뭘로 나눠 시간으로 나누는 게 바로 평균 전력이죠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 몇 시간이에요 바로 8,760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바로 연부하율에서의 평균 전력이 된다 자 그러면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자 그럼 얘하고 얘하고 곱하고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뭐 1분에 범부수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요렇게 나오죠 자 요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의 위치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자 우스갯소리로 잠깐 그런 말씀 드렸고 자 이어서 2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의 정격 차단 시간이라 함은 자 차단기란 말이 나왔고요 무슨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차단기의 정격 차단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여러분 차단기를 보면 자 심벌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도면에서 수변전 도면에서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요게 차단기의 심벌이 되겠죠 자 셀킷 브레이커다라고 하고 차단기 옆에는 항상 무슨 코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TC 요 TC가 여러분 트립 코일을 얘기해요 트립 코일 자 그러면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접촉자와 이 접촉자 사이에 요러한 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극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OCR이 있어 OCR OCR이 뭐죠? 과전류 계정기죠 자 과전류 계정기가 삐릭삐릭 동작해 자 그러면은 얘가 전류를 흘려보내줘요 전류를 흘려보내주면은 이 트립 코일이 어떻게 되냐? 음 하면서 여자가 된다고 그랬어 역이 된다? 익사이티드 된다 자 흥분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트립 코일이 이 전류의 시그널을 받으면 트립 코일이 뭐가 돼요? 여자가 된다라는 거야 여자 된다? 아 남자 여자 그 여자가 아니죠 자 여기서 여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전자력이 발생한다라는 말이야 쉽게 말하면 아 그럼 트립 코일이 여자가 됐다 전자력이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액션이 뭐냐 요 극이 뻥 하면서 얘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얘가 요렇게 떨어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오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단자와 이 단자는 극이 어떻게 된 거야? 떨어져 나간 거죠 차단기가 트립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트립되면서 그냥 안 끝나 왠지 아쉬워서 그냥 안 끝나는 거야 여기서 얘가 떨어지는 순간에 지지직 하면서 뭐가 생겨? 그렇죠. 아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아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없애줘야지. 어, 선생님. 저는 아크 없애기 싫은데요? 아, 그럼 없애지 마세요. 태단계 맛이 가니까. 그렇죠. 아크를 분명히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 아크를 소호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을 끄는 걸 뭐라고 그래? 소화라고 하죠. 불꽃을 끄는 걸 뭐라고 그래? 소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를 없애준다. 아크를 소호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크를 소호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아크까지 완전히 없애줬어. 그러면 전기적으로 극이 완전히 분리돼서 완전히 트립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격 차단 시간. 차단계의 정격 차단 시간이란 어떤 거냐 이거죠. 바로 이 트립코일이 여자되는 순간부터 이 아크가 소호돼서 완전히 전기적으로 끊어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차단계의 정격 차단 시간이라 한다. 자, 그래서 3사이클, 5사이클, 8사이클 이 정도가 차단계의 정격 차단 시간에 여러분, 기본 정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 사이클, 정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3, 5, 8, 10. 자, 그럼 보기가 하나, 둘, 셋, 넷. 자, 정답은 뭐예요? 그렇죠. 10이다. 이거 체크하시면 정답이었죠.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정답을 한번 찾아보면 자,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네요. 3번. 트립코일이 여자들부터 소호까지의 시간. 여기서 소호까지의 시간인데 아크 소호 시간이란 뜻이겠죠. 자,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24번 설명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25번 갈게요. 3상결선 변압기의 단상운전 단상운전에 의한 소선방지 소선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개정기는 자, 3상으로 여러분 결선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 한상이 끊겼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자, 변압기가 한 대, 두 대, 세 대가 있었어. 자, 얘 운전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났다 이거야. 한 대가 고장이 났어요. 자, 그럼 한 대가 고장이 나던 고장이 나서 여러분 3상이 아니라 무슨 상 운전이 된 거야? 단상 운전이 됐다 이거야. 3상에서 갑자기 원치 않게끔 단상이 돼버렸다. 자, 그럴 때 이랬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사람이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삐릭삐릭 울어줘야 돼. 그때 울어주는 게 뭐냐? 자, 상이 하나 떨어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그렇죠? 결상계정기. 아, 상이 탈락이 돼서 어떤 고장이 생겨서 단상 운전이 됐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 그래서 결상계정기.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과전압계정기는 과전압이 떴을 때 발생하는 계정기고 지락계정기는 그쵸? 뭐예요? 지락사고시의 발생. 어, 삐릭삐릭 울어대는 계정기가 지락계정기겠죠. 쉽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공부를요. 어렵게 접근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쉽게 쉽게 여러분, 접하셔서 넘어가시는 게 기술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여기 주어가 뭐예요? 인터록이네요. 자, 여러분 자, 인터록하면 전력공항에서 무조건 뭐부터 생각나셔야 돼요? 그쵸? 바로 달록이의 달록이의 조작 순서가 머릿속에 쓱 하고 스쳐 지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달록이는 DS죠. 디스커넥팅 스위치 달록이는 누구하고 자꾸 연결돼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서킷 브레이커 차단계하고 연관지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달록의 조작 순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전원측이 있고요. 자, 전원측이 있고 자, 여기 DS 달록이 뭐 DS1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 차단계가 있어요. 서킷 브레이커가 있고 자, 여기에 또 달록이 뭐 DS2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쪽이 자, 부하라고 하겠습니다. 자, 부하라고 했을 때 자, 기본적인 원리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인터록도 이해가 가시는 겁니다. 자, 고장이 났어. 자, 여기서 고장이 나서 보수 점검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보수 점검 시 자, 보수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쵸? 안전하게 차단기를 오프시켜야 되죠. 차단기를 오프시키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그쵸? 달록이를 오프시켜야 되죠. 그럼 DS2를 오프시키는데 아니, 선생님 여기 얘도 얘 먼저 오프시키면 안 되나요? 아니요. 원칙이 있다고 했어요. 자, 바로 부하 측에서 가까운 달록이부터 오프시킨다. 조작하는 순서가 자, 그 다음에 DS1을 자, 오프시키면 된다더라. 이런 얘기였죠. 자, 그럼 보수 점검이 잘 끝났어. 자, 그러면은 선로를 살려야죠. 그래서 뭐에 재투입을 해야 된다. 자, 재투입 시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순서가 반대로 되죠. 달록이를 먼저 닫고 마지막에 차단기를 닫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자, DS2를 자, 투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부터 하는 거예요. 자, DS2를 오프시키고 그 다음에 DS1을 오프시키고 마지막으로 차단기를 뭐한다? 오프시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업시간에 상당히 쉽게 기억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차단기는 유지보수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었다. 자, 그래서 항상 유지보수할 때 차단기 먼저 끄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차단기를 투입한다. 요게 달록의 조작 순서죠. 달록의 조작 순서. 2차 실기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1차 필기시험에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아, 선생님 인터넷 설명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선생님 내용을 많이 설명해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내가 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해봐. 자, 차단기를 예를 들어서 차단기를 끄고 나서 그 다음에 달록기를 오프시켜야 되는데 이 순서가 뒤집혀서 달록기를 먼저 열고 차단기를 열었어. 이게 순서가 뒤집히면 어우 바로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럼 위험하겠어요?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죠. 아, 여러분 여러분 뭐하다도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내가 깜빡하고 어, 순서가 조작순서가 틀렸다 이거야. 어, 이럴 때 어떡하냐? 라는 거죠. 아, 그래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자. 그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다? 인터넷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자, 열려 있다 이 말은 차단기가 오프되어 있어야 이 말이죠. 전원이 죽어 있어야 이 얘기예요. 달록기를 닫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보세요. 차단기가 열려 있다는 것은 전원이 죽어 있는 상태야.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록기를 닫을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근데 3번을 보세요. 차단기가 닫혀 있어야 차단기가 닫혀 있어야 온 그럼 차단기가 닫혀 있다는 것은 전원이 살아 있다 이거죠. 전원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달록이 투입하면 어떻게 돼요? 어휴 여러분 큰일 나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맞는 것이니까 2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은 틀렸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문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풀 거는 예, 27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22kV 3상 3선식 전설로의 P점에서 어이구 단락이 발생했대요. 단락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자, 이때 3상 단락전류는 몇 암페아인가 물어봤어요. 어우 고맙게도 자, 전압이 적혀져 있고요. 용량이 적혀져 있는데요. 자,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또 뭣어졌냐 퍼센트 리액턴스는 8%다 라고 하고 저항분은 무시한다. 그럼 인피런스는 뭐만 있는 거야? 리액턴스만 있는 거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퍼센트 인피런스 또는 퍼센트 리액턴스 좋으니까 단락전류 IS는 어떻게 구해요? 퍼센트 인피런스 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전격전류 IN이죠.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퍼센트 인피런스는 하나밖에 없죠? 8% 8 그대로 넣으시면 돼. 8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자, 여기 IN IN이 뭐예요? 자, 전격전류죠? 자, 전격전류 자, 근데 개통이 지금 3상이라고 했죠? 그럼 3상에서 IN은 어떻게 봅니까? 루트 3 곱하기 V분의 PA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P는 뭐예요? 얘는 바로 용량을 얘기하는 거죠. 전원 용량 개통의 용량 자, 이 V는 뭐예요? 전압 고장 직전의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간전압 고장 직전의 선간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루트 3에 곱하기 전압 여기 써있죠? 얼마라고? 22kV라고 22kV 자, 용량은 얼마예요? 아, 여기 2만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하셔서 나오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요. 6,561이 나온답니다. 6,561 해서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요 3상이 아니라 만약에 단상이었다면요. 어이구 노란색 안 보이시죠? 자, 만약에 단상이었다면 단상이었으면 여기서 뭐가 빠져야 돼? 그렇죠? 루트 3이 쑥 하고 빠져나가야 된다. 이 루트 3이 없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뭐야? 3상일 때고 단상일 때는 얘가 빠져야 된다. 이거예요. V분의 P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전력계통에서 내부 이상 전압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자, 여기서 무슨 전압? 내부 이상 전압 우리가 이상 전압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내부 이상 전압과 외부 이상 전압 그럼 외부 이상 전압은 자, 직경래와 직경래 그 다음에 유도래 자, 직경래는 힘이 센 거 유도래는 좀 힘이 약한 거 자, 그래서 직경래가 유도래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돼서 래로 끝나는 건 무조건 뭐야? 외부 이상 전압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몽땅 뭐야? 얘 빼고 나머지는 다 네, 내부 이상 전압이다. 일선 지락사 혹시 건전상에 전의상상 이런 것도 다 내부 이상 전압이고요. 페란티 현상도 내부 이상 전압이고요. 자, 중성점 잔류 전압도 뭐예요? 다 내부 이상 전압에 속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 내부 이상 전압에서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자, 지금 얘하고 얘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여러분 이상 전압이 뭐냐 이거예요. 그 중에서 이 내부 이상 전압에서 가장 큰 게 뭐라고 했어요? 그죠? 바로 개폐 개폐 그죠? 개폐 이상 전압이 가장 높다라고 그랬어. 내부 이상 전압 중에서는. 그럼 개폐 이상 전압은 자, 게로시와 페로시에 뜨는 써지 이것을 바로 개폐 이상 전압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게로시가 있을 거예요. 게로시 그 다음에 페로시가 있을 거예요. 페로 선로를 닫을 때 그러면 열때 또는 닫을 때 언제 더 높은 이상 전압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바로 게로시가 더 높은 이상 전압을 발생하고 자, 두 번째 자, 부하가 없을 때 바로 무부하시죠. 무부하시 그 다음에 여러분 부하가 있을 때 부하시라고 할게요. 부하가 있을 때 자, 그럼 언제 더 높은 이상 전압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바로 무부하 때가 더 높은 이상 전압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냐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렸어요. 어떻게 동그라미를 쳐드렸어요? 사람을 개무시하면 안 되지. 그렇죠? 게로시와 자, 무부하 상태에서 게로할 때 가장 높은 이상 전압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바로 무부하 선로를 충전 전류로 차단시가 가장 여러분 높은 이상 전압을 발생합니다. 어느 중에서? 바로 내부 이상 전압 중에서. 그래서 무부하라는 말이 키워드고요. 게로라는 말이 이런 게 키워드예요. 그리고 무슨 전류? 바로 충전 전류. 무부하 시에 흐르는 무부하면 부하를 뗀 상태이니까요. 여러분 선로에는 무슨 전류만 있어? 그렇죠. 충전 전류만 있겠죠. 그 충전 전류 차단 시에 여러분 가장 높은 이상 전압이 발생한다. 예를요. 좀 문장을 예쁘게 만들면요. 이런 거예요. 자, 게로 시에 무부하 선로를 충전 전류 차단 시 이 차단 차단한다는 게 뭐야? 이게 바로 게로시다 이 얘기야. 게로 이해가 가십니까? 차단이란 건 뭐예요? 차단이란 것은 단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무슨 상태야? 오프 상태지. 이 오프 상태가 뭐야? 게로죠. 게로 이해가십니까? 차단시란 말이 게로시란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 국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잘 한번 봐보세요. 차단한다는 말 뭐야? 그걸 연다 이 얘기죠. 그래서 게로는 말과 차단한 말이 같은 거다. 그래서 차단, 게로, 그 다음에 무부하 다 들어가 있네.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29번 가겠습니다. 자, 29번 보시면 화력발전소에서 뭐예요? 재열기의 목적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지금 재열기의 목적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재열기는 화력발전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재열기의 목적 어떤 거예요? 그죠? 증기를 가열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증기를 가열한다로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공기를 예열하거나 뭐 급수를 뭐 예열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 화력발전소에서 또 이러한 기기들에 대한 역할이 나와요. 그때도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30번 갈게요. 송전설로의 각 상전압이 평형이 되어 있을 때 삼상 1회선 송전선에 작용정전용량 아 작용정전용량 삼상에서 자, 그럼 정전용량 구하는 공식 공식 차지라는 거네요. 어휴 너무 썰롱하네요. 자, 정답은 뭐예요? 그쵸? 이거 1번이네요. 로그십의 R분의 D분의 0.02413 자, 조심해야지. 여기 0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 이거 0 없죠? 그래서 틀렸다 이 얘기죠. 좀 치사하게 냈죠, 여러분? 근데 얘는 뭐예요? 0은 있어. 근데 여기 제곱이 붙어있죠? 그래서 틀린 거고 자, 여기는 0도 없고 제곱도 있고 그래서 틀린 거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정전용량 구하는 공식 딱 이거 여러분 생각나셨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전용량 C는 자, 로그 10의 R분의 D의 0.02413 마이크로패럿 퍼 킬로미터다 외우셨잖아. 이렇게 근데 요건 요대로 외우시고 여러분 A하고 같이 세트로 함께 공부할 게 뭐 있어요? 그쵸? 단상일 때와 삼상일 때 자, 대지정전용량과 선관정전용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푸는 여러분 정전용량 구하는 공식이겠죠? 자, 단상일 경우에 CS 플러스 ECM 자, 삼상일 경우에 CS 플러스 3CM이다. 이런 공식 기억나십니까? 요런 것도 이 한 문제를 풀 때 얘만 보지 말고 어? 얘하고 관련된 중요한 공식도 있었지? 하면서 이걸 자꾸 끄집어내서 연상지어서 학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커 경감을 위한 자, 플리커 경감하기야 여러분 플리커라는 게 뭐예요? 플리 플리커 여러분, 플릭 이거 동사죠? P L I 어우, 괜히 영어 쓰다가 실수하겠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플리커인데 플릭이라는 게 뭐예요? 그쵸? 깜빡거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깜빡거리는 현상을 이제 플리커 현상인데 이 플리커 현상이 왜 발생하냐라는 거지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왜? 바로 전압 변동이 발생해 전압이 일정치 않고 전압이 변동 부르르르 떤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전압이 상승했다가 하강했다. 전압이 올라갔다가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가 자, 이렇게 부르르 떠는 게 바로 전압 변동인데 이러한 전압 변동이 심해질 때 바로 플리커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오 그럼 전압 변동은 왜 일어났는데? 전압 변동은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전압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여러분 큰 게 바로 임피던스 임피던스 또는 리액턴스 임피던스가 클 때 뭐가 발생하는 거야? 전압 변동이 발생하고 자, 전압 변동이 일어나면 바로 플리커다 이런 이야기다. 자, 근데 이러한 플리커를 경감을 하고 싶대요. 그럼 전력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즉, 한전측을 얘기하는 거겠죠. 전력 공급측의 방안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전용의 변압기로 공급한다. 이거 맞는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음 여러분 다른 개통하고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있으면 어떤 변압기는 이 변압기는 어떤 부하를 위해서 부하가 있어요. 이 부하에다가만 전력을 공급하고 다른 부하에다가는 전력을 공급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다른 부하는 이 부하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럼 여기서 개통이 애가 플리커가 많이 발생하는 부하다 이거지. 그럼 플리커 발생 부하와 영향이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죠. 즉, 애를 독방에다 가둬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용의 변압기로 공급한다. 이게 맞는 말이다. 이거죠. 플리커가 발생하는 부하가 있어. 따로. 그럼 야, 너는 전용의 변압기를 너만 써. 그리고 네가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플리커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줄게. 이런 이야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단독 공급 개통을 구성한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말이 되는 거고요. 단락 용량이 큰 개통에서 공급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야. 오, 선생님 이게 왜 맞는 말이야? 여러분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완전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단락 용량이 크다라는 얘기에서는 여러분 단락 용량은 뭐예요? 퍼센트 인피런스 분의 100 곱하기 PN이죠. 그쵸? 이건 아시죠? 그럼 단락 용량이 크다라는 것은 뭐예요? 인피런스가 작다. 이 얘기야. 아, 단락 용량이 큰 개통이다라는 것은 인피런스가 작은 개통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인피런스가 작다? 즉, 아, 인피런스가 클 때 전압 변동 생기니까 인피런스를 작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플리커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공급전압을 낮춘다가 아니라 공급전압을 높인다가 맞습니다. 그렇죠? 전압을 높여야 전압 변동이 들리라 나죠. 와, 여기에서 또 여러분 또 이게 선생님 저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이해 안 가시면 공부가 조금 부족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정규반 보셔야 돼요. 자, 전압 강화라는 것은 전압의 무슨 반비야? 전압의 반비리라고 했죠. 그래서 전압 강화를 낮추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렇죠? 전압을 격상시킨다. 전압을 승합시키면 전압 강화가 줄어든다.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전압을 올려서 전압 강화가 떨어지지. 전압 강화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전압 변동이 억제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낮춘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자, 공급전압을 높인다. 이렇게 했어야 되죠. 자, 32번 가겠습니다. 자, 송전설로에서 송전전력 거리 전력 손실류가 전선의 밀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전선의 단면적 A는 전압과 무슨 관계에 있는가? 와우 이거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자, 이런 말 나오면 벌써 뭐가 나와야 돼요? 전력 손실 PL은 어떻게 돼요? 전압의 제곱에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PL 제곱의 R 이 식이 머릿속에서 딱 지나가면서 아, 이 R은 전선의 저항이었죠. R은 로우 곱하기 A분의 L이었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면 전압의 제곱에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단면적 A의 P의 제곱에 로우의 L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단면적 A와 단면적 A와 전압과의 관계야. A와 A는 무슨 관계야? 단면적 A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황당한 질문 날라옵니다. 동영상 촬영하고 나서 질문들 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아, 제가 이 식은 외웠었는데 얘하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같은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비례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반비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분들은 이걸 한번 바라보세요. V는 IR 얘하고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죠. 좌변과 우변 같은 우변에 얘하고 얘하고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둘의 관계가 어때요? 얘가 올라갈 때 얘가 내려가죠. 비례와 반비례 반비례죠. 그래서 같은 변에 자, 좌변과 우변이 있을 때 같은 변에 곱셈으로 연결된 것끼리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오, 이거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답이 되려면 뭐라고 해요? 전압의 제곱에 여기다 뭘 써야 돼? 반자를 써주든지 아니면 전압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쓰든지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2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3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조산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이 동기조산기는 어디에서 나와요? 그렇죠? 바로 전기기기 시간에 나오죠. 자, 전기기기에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동기기 배우셨죠? 그쵸? 그 동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동기조산기. 자, 동기조산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동기전동기의 V특성을 이용하는 설비다. 여러분, 막 이런 V곡성 많이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자, 과여자, 부정여자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많이 벗을 거예요. 그 V특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동기전동기를 부정여자로 하여 컨덕터? 왜 갑자기 컨덕터가 나갔을까요? 자, 세 번째 볼까요? 동기전동기를 과여자로 하면 콘덴서로 사용하는 거 맞죠? 아, 그러면은 여러분, 이건 완전 기기 시간인데 여러분, 부정여자는 컨덕터가 아니죠. 뭐예요? 리액터죠. 리액터. 이게 L이고 콘덴서는 바로 C고요. 그래서 L과 C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송정계통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기조상기를 사용해서 송정계통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죠. 그래서 이런 설비를 뭐라고 그래? 바로 조상설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조상설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동기조상기, 콘덴서, 리액터. 자,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조상설비고 이 각각의 조상설비의 종류에 다른 특성을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3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등수형 원자로다. 여러분, 비등수형 원자로 뭐예요? 그렇죠. BWR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비등수형 원자로 여러분, 정규반에서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자, 한번 사이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자로가 있죠. 원자로가 있고 자,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쯤에다가 원자로가 있어요. 자, 원자로에서 막 핵분열 일어나요. 반응 일어나요. 엄청난 뜨거운 에너지가 오겠죠. 증기가 옵니다. 그 증기가 다시 한번 대표져요. 그럼 과열기를 거쳐요. 자, 과열기에서 나온 증기가 누굴 때려요? 터빈을 때리죠. 터빈에서 나온 증기는 다시 복수기를 거쳐요. 자, 복수를 거쳐서 다시 누구한테 와요? 봐, 그렇죠? 급수 펌프로 가죠. 자, 그럼 급수 펌프에서 나와서 다시 어디로 가요? 원자로로 가죠. 마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BWR에 대해서 그랬는데 기력발전소의 랭킹 사이클하고 비슷하죠. 원자로 대신에 보일러가 들어가면 이건 기력발전소의 랭킹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대신에 원자로가 있는 게 바로 원자력발전소겠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보일러가 아니잖아. 원자로잖아. 그럼 이 원자로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연쇄반응이 일어나죠. 연쇄반응 혹은 핵분열반응 그럼 핵분열반응은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뭐가 나와요? 핵 어우, 핵에 관련한 방사능이 나오죠. 그럼 그런 방사능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여러분 이 길을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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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로 유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쵸. 상당히 위험하죠.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좋지만은 여러분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나 아주 안 좋은 것들이 타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자, 여기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텐데 단점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좀 더 안정적인 거 없을까? 라고 한 게 바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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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원자로가 있죠. 원자로가 있고 자, 요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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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거지. 기타 사이클이 있다고 요게 바로 쉽게 말해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열교환기야. 열교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원자력 발전에서 이 원자로에서 나온 에너지가 자, 요렇게 여기는 물을 데핀다고 해봐요. 그럼 이 코일에서 예를 코일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뜨거워진 게 뜨거워졌으면 얘도 어떻게 돼? 떨어져 있지만 간접적으로 데펴지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요게 파이프 안에 아주 뜨거운 액체나 기체가 흐른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서도 이 안에 매질이 있다고 치고 그럼 얘가 간접적으로 데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간접적으로 데피는 방식 요게 PWR이죠. 그래서 PWR 원자로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이러한 열교환기가 필요 있는 거고 대신에 좀 전에 그렸던 여러분 BWR 비등수형 원자로에서는 이러한 열교환기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더라.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을 다 갖고 있어요. 열교환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구성이 어떻게 더 간단하지 가격이 더 저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에 여러분 방사능 유출에 위험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점이 되겠죠. 자, 35번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단거리 배전설로의 송전단 전압 6,600 영률은 0.9이고 수전단 전압이 6,100 영률이 0.8일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자, 전류를 구하는 거네요. 단, ES 및 ER은 송수전단 대지전압이며 정은 20옴 리액턴스는 10옴이다. 라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풀었나 한번 볼게요. 자, 송전단 전압이 6,600 줬고요. 영률이 0.9를 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력을 어떻게 구해요? 자, 송전단 전력 PS는 VS 곱하기 I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자, 그러면은 VS가 지금 6,600이라고 했어요. 자, 전류 모르죠? 그 다음에 곱하기 0, 얼마에? 0.9다. 이게 PS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R은 자, 수전단 전력 자, 그럼 뭐예요? 수전단 전력은 VR 수전단 전압 곱하기 전류 I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얘는 얼마? 6,100 자, 곱하기 전류 I 모르죠? 그 다음에 영률이 얼마? 0.8이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식이 그래서 이게 식 1번씩 나왔고 자, 요거 2번씩 나왔어요. 자, 요게 송전단 전력이고 이게 수전단 전력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전력 손실이라는 건 뭐예요? 전력 손실 파워로스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송전단 전력 빼기 수전단 전력 요게 바로 전력 손실이고 전력 손실을 또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I의 제곱의 R로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PS 요 식이죠. 6,600 곱하기 I 곱하기 0.9 빼기 자, 빼기 뭐가 될까요? 얘가 되겠죠. 자, 6,100이죠. 6,100 곱하기 I 곱하기 0.8 은 이게 얼마다? I의 제곱의 R이다. 자, 그러면은 자, 요러한 식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I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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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서 하면 뭘 구할 수 있어? R을 구할 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I는 어떻게 구해? R분의 V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워지는 값은 얼마냐? 53 암페아가 나온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문제가 나오면요. 그 유형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연습해서 여러분 공식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 보여지고요. 자, 36번 볼게요. 자,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라고 쓴 여러분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라는 게 뭐예요? 피레기가 자르고 남은 전압이다. 그럼 피레기가 탁하고 자르고 남은 전압이라고 했는데 시험에서는 절대 그렇게 자르고 남은 전압이라는 용어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요런 말을 쓰죠. 피레기의 동작 중 피레기의 단자에 걸리는 단자전압의 파고값이다. 요런 말을 쓴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자, 37번 볼게요. 자, 37번 단락 용량이 5000메가볼트 암페아인 모선의 전압이 154kV라면 모선의 등가 임피런스는 약 몇옴인가? 자, 그럼 PS는 어떻게 보이에요? Z분의 V의 자승 자, 그러므로 엄청 썰렁한 문제입니다. Z는 PS분의 V의 자승으로 하시면 되고 자, PS가 얼마? 5000 그 다음에 154 뭐예요? 154 154의 뭐다? 예, 제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 두드리시면 4.74 이렇게 나온대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8번 어? 또 피레기에 관한 문제네요. 세상에 같은 회에 피레기에 관한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피레기가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구비되어야 할 조건 자, 속류를 차단한 능력이 클 것 당연한 얘기죠. 속류라는 건 뭐예요? 팔로잉 커렌턴에서 자, 뇌전류가 대지로 빠져나갔어요. 그럼 뒤따로는 팔로잉, 속류하는 속자가 연속해서 연속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연속해서 흐르는 전류가 대지로 빠져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정상 전류는 대지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전류가 대지로 빠져나갈 때 그 전류를 차단해줘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내구력이 높을 것 좋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 낮을 것 맞는 말이죠. 충격이 왔을 때 방전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전압 그게 이제 충격 방전 개시전압인데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어지간한 충격이 와도 방전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낮아야 된다 이 얘기고요. 자,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제한전압은 피레기의 전격전압과 같을 것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어우, 이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적어놨네. 말이 안 되죠. 자, 피레기의 제한전압은 피레기의 전격전압과 같을 수가 없죠. 차원이 다른 거죠. 완전 차원이 다른 걸 비교해놓은 거야. 피레기의 전격전압은 뭐예요? 피레기가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교류전압을 네, 여러분 피레기의 전격전압이라고 하는 거고 제한전압은 뭐예요? 피레기의 동작 중 피레기의 단자간에 걸리는 파고값 또는 피레기가 자르고 남은 전압 그럼 누가 훨씬 더 높겠어? 얘가 훨씬 더 높겠지? 얘하고 얘하고 같으면 말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39번 가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39번 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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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전솔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문제를 보시면 어우, 이거는 항상 나오던 문제가 나왔는데 저압 배전솔로래. 밸런서는 단상 2선식에서 필요하다? 땡! 자, 단상 몇 선식이 필요해? 단상 3선식에서 필요하죠. 자, 단상 3선식 왜 그래요? 여러분, 단상 3선식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단상 변화기가 있고 자, 가운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중성선이라고 하죠? 중성선 자, 그럼 부하를 어떻게 걸 수가 있어? 부하를 이렇게 110V 또는 이렇게 또 110V 이런 식으로 부하를 걸 수가 있죠. 어, 여기다 부하 뭐 두 개 걸 수도 있고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한 개만 걸 수도 있고 자, 이렇게 2종의 전원을 얻을 수가 있죠. 얘하고 얘하고 걸면 몇 볼트? 220V 근데 만약에 운이 안 좋아서 중성선이 톡 끊어지게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전압 불평형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우, 그러면은 어, 110V만 걸려야 되는데 어느 쪽에 저항값에 비례해서 더 많은 전압이 걸릴 수가 있다. 이런 불평형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불평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단상 3선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평형을 맞춰주는 밸런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4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그림과 같은 전력교통에 자, 이런 거는 여러분 암기형이에요. 암기. 선생님 이거 증명해 주세요. 여러분이 증명하다 이제 머리 머리가 엄청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증명하는 것보다는 암기하신 게 편한데요. 조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림과 같은 전력교통에 154km 송전소를 해서 고장지락 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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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GF를 통해서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네 여기에서 이렇게 지락이 났대요. 이 그림을 확대하면 여기서 지직하고 고장이 났대요. 이게 일선 지락이 발생했는데 이거를요.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여기에서의 이 임피던스 값이 Z, G, F다 이거야. 그럼 이건 전력선이지. 전력선, 얘는 뭐예요? 대지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1선 지락이 났다 이런 얘기야. 자, 1선 지락 고장이 발생됐을 때 고장점에서 본 영상 임피던스는 아이고, 말도 어려워. 고장점, 즉 고장점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고장점에서 본 영상 임피던스는 단, 그러면서 표시한 임피던스는 모두 동일 용량. 100MV 기준으로 환산한 퍼센트 임피던스다. 그러면은 여기서 고장점에서 바라봤을 때, 고장점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에 임피던스를 구하라는 것은 되게 쉬워요. 여기가 1차측이라고 할게요. 자, 고장점이 몇 차측이야? 2차측이죠. 자, 그럼 2차측에서 고장이 났으면 1차측은 전혀 관련이 없어. 얘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럼 문제가 아주 간단해져요. 자, 그러면은 고장점에서 여러분 바라본 임피던스 뭐가 있나 볼게요. 자, 선로에서 고장이 났죠. 그러면은 이 선로에서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 자, 선로 임피던스가 있겠고. 변압기가 있죠. 그럼 얘의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변압기에 임피던스가 있겠죠. 그럼 전체 임피던스는 뭐예요? 얘도 있을 거고, 얘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다 더해줘야 돼. 다 더해줘야 되는데, 자, 이 고장점에서, 이 지락점의 임피던스는 숫자 3을 붙여줘야 돼요. 숫자 뭘 붙여줘? 네, 3을 붙여준다.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단상의 임피던스야. 단상, 단상 값으로 기준을 잡아요. 자, 요거 3자 붙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은 정답 고르기는 왜 쉽냐면, 자, 여기 보면 G 관련 없다고 그랬죠? 그럼 G 들어간 거 다 빠져야 돼. 이렇게, 이런 거 빠져야겠죠. 그럼 뭐야? 2번 아니면 3번이네요. 그래서 여기 3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세배해 주셔야 돼요. 자, 왜 세배해 줘야 되는지 회로 이루는 회로 좀 공부하신 분은 크, 이거 이해하실 수 있는데. 자, 근데 제가 관년도 기출문제를 보신다는 것은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여기서 설명해버리면, 또 여러분들 또 공부를 더 깊게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 점검하면서 내가 아는 거 더 많이 외워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시험 문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3자 들어가는 거 외우셔서 끝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